한 손 촬영에 대가를 보여주지 세 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를 죽여? 죽여버릴 거라고? 바나나 같아 굉장히 바나나같이 생겼어 이수시계도 있네?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렛이라서 밥은 없구나 나 오므라이스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? 죽을 먹을 거 그랬다 죽 먹을 거 그랬다 나 밥 있는 줄 알았는데 양이 엄청 작네 나도 오므라이스인 줄 알았는데 나 밥 먹기 수고하실 때에 오리석은 이었어. 나에게 대국을 신청하다니. 어리석구나. 넌 나에게 이길 수 없어. 나 이미 너의 열다섯 수. 2132만 가지 경우의 수를 보았어. 어리석구나. 어리석은 이었어. 너 어떤 수를 내는 이미 어리석은 이었어. 어디로 가도 나의 숙니다. 포기하지. 포기하지. 어리석은 이었어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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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었네. 어떻게 할 것인가? 명예롭게 죽음을. 안수를 어떻게 봐주지 않겠는가. 내가 하자고 했으면 한수만 좀 부탁한다. 이미 아까 전에 안수를 봐줬던 거. 이미 아까 전에 안수를 봐줬던 거. 아 이거 안 되겠네. 더럽고. 이거 안 되겠어. 아 더 이상 봐줬다거나 안 될 것 같아서. 잠시 끝내야 돼. 1대 0이구만. 초보구만 초보야. 오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네. 아주 초보구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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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온가 귀엽다 이거. 살다살다 시드니에 올 줄 몰랐습니다. 문재이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. 뭐라고 했지? 님 시드니 갈래요? 라고 했나? 호주 가실, 시드니 가실, 그랬잖아. 그럼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이거 싸움을 그렇게 잘하네? 싸움을 그렇게 잘하려고. 기블루입니다. 세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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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